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포켓몬 카드를 사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팩 먼저 저는 사실 EX같은거 안나와도 되는데 레어? 레어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라프라스 서포트 티켓 눈꼬마, 으라차, 풍나숭, 그라이나 과연?! 아 눈여왕 아 근데 나 이거 이미 아트레어로 있는 카던데 오케이 첫백은 꽝 아 꽝은 아니겠다 티켓 있으니까 빨강색 뭐지 오 브루룸? 제가 저번에 뽑은 브루루룸 EX랑 연계할 수 있어요 진화 브루루룸 하고 오! 무쇠보따리 미래 이건 뭐지? 광고카드 마지막 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진짜 이것만은 진짜 좋은거 오! 와! 나쁘지않아 첫 팩부터 가재장분이죠 지금 마그마그 아 뒤에 안좋은거 나온다 덩쿠린보 어 이정도도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서포트 카드 하고 우와 총여목 아트리어 나왔습니다 야 아트 너무 잘 나왔는데 와 이거 보세요 야 200 데미지 와 오늘의 결과물 오 나쁘지않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.